바이블맨에게 묻는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정하셨나요?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 한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 1500년 정도의 긴 기간에 걸쳐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알리다 못한 채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말씀들 66권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같은 주제와 또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줄거리를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참 이것은 기적이죠? 우리가 한 방에 똑같은 사람들을 한 40명을 놓고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쓰라고 하면 더 각기 다른 말들을 쓸 텐데 어떻게 똑같이 1500년에 걸쳐서 다른 시대에 살면서도 서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같은 말씀을 기록했을까요? 같은 게시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집대성하시는 기적과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집대성 하시는데 역사하지 않으셨겠습니까? 그렇죠?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성경을 모을 때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상당히 난처함을 느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어떤 것들은 황당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다른 성경들과 비춰볼 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골라내면서 그 66권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께서 그 모으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배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드의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개시를 주고 복음을 가르쳐 주고 또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충분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개시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것입니다 이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이 66권을 집대성 하시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